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 첫 루시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바로 들어가나요? 아 그렇군요 노블레서 스킬도 좀 쓰고 싶었는데 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나 너무 딜을 안 놓고 있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걸 지금 좋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데미지 지금부터 측정해봐 아 네 아 너 진짜 왔네 진짜 왔네 아 진짜 왔네 아 진짜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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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넣었냐 보고싶은데? 아주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잘 기억이 안나. 아, 죽었다. 아, 한번 뒤져본데요. 아레나 잡고. 아, 안다른건가. 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도 잘 기억이 안나. 제가 못하는거 또 있겠지? 겸사겸사겠지. 아니, 때리고싶은데. 때릴수가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때리고싶은데. 때릴수가 없어. 아, 이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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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싶은데. 아, 이거 몰게다 죽고 날려봐. 아, 요걸 무빙하네. 또 못 때렸네. 아니, 팬텀이 개꽂은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넣고 있는겁니까? 둘다 겹치는거겠지? 팬텀이 개꽂은거 같은데? 아, 기분탓인가? 아, 팬텀 너무 꽂은거 같은데? 아니, 움직이는데 이걸 뒤로 어떻게 넘느라고. 도대체?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옵을 제거해준다. 어 지금 각인거 같은데 조금? 어 잘 나온거 같애. 어 왜 안내려가. 저 1인분 하고 있습니까? 아 2.5조가 1인분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개못하고 있는 자. 아 이거 랜덤으로 바뀌었습니까? 아 죽겠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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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살았다. 아니 왜 위에서 안나타나냐? 으흐흫 아 때릴수가있어요. 때릴수. 뭐 사실상 저 포로만 들넣는거 같애. 아, 블랙재리 어딨냐? 아, 요걸 썼고 아, 대갈, 대갈 빡빡치게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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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야 일 남은 것 같은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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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잠옷 제거해 잘하고 있습니다 어, 나 왜 죽었어 왜 죽었냐? 아, 저 과학인 것 같아 받아라 아아 아, 이걸 또 무빙하네 아, 왜 죽었냐? 근데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뭐 했습니까 얘 아, 이거 아, 아 아니, 이거 못 받냐 왜 아니, 잔인하네 두개 같이 있었구나 왜 두다 왜 안나가 오케이, 잠옷 제거 같다 어?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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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은거 같은데 어이구 이걸로 싸우면 어떡하니 반대로 싸야지 아 원래 위에서 시작한게 아니라 내가 위로 올라가는거야 왜 세명밖에 없냐 다 어디갔냐 다 어디갔어 나 몇번 죽었니 세번 죽었나 아 네번 죽었구나 다 어디갔냐 쇼피쌀기 쇼피쌀기 어 오지게 넣었다 지렸어 지렸어 트여 트여 어 오오 다 어디갔냐 상황 설명이 뭐했어 아 대갈 북밥 쓰기 좋았습니다 으으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여, 트여. 안전하게 트여. 살짝살짝 무빙해서 마저 피해 이제. 어이구 죽는다. 어이구 죽는다. 아 살았군요. 어 뭐야 뭐야. 어 위험했다. 바다도 이상하잖아. 아 깼군요. 몇명 깼어? 3명? 아, 4대카밖에 안했군요. 4조 5천이면 많이 넣었네. 4조 5천이면은 블랙잭이 1억 넣고, 쪼커 1억 넣고. 누구하러 이러고. 아니, 태모카가구. 데미지 보소. 아주 잔인하네요. 데미지량. 야씨. 제가 까지요. 저 260퍼입니다. 템만요. 아, 수고했습니다. 저 4조 5천 넣었습니다. 2페이지만요. 2페이지만. 아, 나비 물방울 싹 2개. 이거 어디다 쓰냐. 아, 4조 5천억을 넣었고. 블랙잭이 1억이었고. 누하르가 제일 세네. 아, 아니네. 조커가 제일 셌군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팬텀 루시드 처음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팬텀 루시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